프로텍틱 450은 세로그립 일체형 바디에 70-200 망원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에서도 가로로 장비를 수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수납공간의 깊이도 깊어서 니콘 2470 렌즈를 수납해도 안정되게 수납할 수 있고 렌즈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일곱 개 정도까지도 수납이 가능합니다. 상부 공간에도 중형 DSLR 카메라를 수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풍부한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. 플래시도 접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. 맥스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파티션의 공간도 쉽게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2바디 이상의 장비를 운영하면서 망원 렌즈를 사용을 많이 하는 유저라면 프로텍틱 450이 적합합니다. asp quindi 참치 4 1 2 6 6 11 12 14